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죠? 그럼 물 좀 마실래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주고.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언니 나 두기면 나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도망ambre 오고irable. 한 번만, 한 번만. 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아파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은 먹고 가서 이렇게 가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반성될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가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는 거야? 고3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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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 되게 좋은 날이에요 다가 아주 고3이 고3 탄 Near 공정 이게 다가 까 Platz 너무